어딨어, 이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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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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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진심인 게 웃겨 왜 저래 진심인 건데? 자고 있냐? 누가 돼지 소리라냐는 둘, 셋! 캣슬븐! 캣슬븐!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다시 자 아무도 안 해줬어 캣슬븐처럼 둘, 셋! 캣슬븐! 여주원의 화이팅 떴어요?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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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 줄, 떴 줄 둘, 셋! 캣슬바이, 캣슬바이! 안녕하세요, 글블라입니다 너 리더가 아니잖아 안녕, 글블라 안녕 이거 글블라이블이 시작한거는 좀 더 하이 안녕,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소리! 소리 끄세요 진짜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다고 진짜 너무 길었어 캡파 잘 지내? 캡파 캡플리안 하이 캡플로 반가워 아쉬워 보고 싶었어 고마워요 오늘 막방이라고 다들 하트하트를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춘 거 아니잖아요 맞춘 거 아니야 그냥 서로 제스처 바꿔가지고 눈치채 그래서 나도 노래 나왔잖아 근데 박자가 현실로 저는 현실로 하트 조심하네 하트 못하는 사람이 이게 손하트야? 이런 느낌? 이거 맞나?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잘했어요 오늘 의상 예쁘다고 오라돌이 진짜 걸플 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딱 보고 5.5의 버전추豆 그럴 수 있게 됐네 다들 밥은 먹었나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일해야 되니까 맛있는거 먹고 많이 자야 되니까 떡볶이 먹어요 내치기를 먹어요 scrape 고기 먹을래 고기! 고기! 고기 추첨 9명의 똥말이 잘 어울려 똥말이 큰 똥말이에요 9명끼리 큰 하트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이에요 약간 넓은 하트 먹을 수 있어 세안언니 엑스 타이로 씹히고 오케이 아 이렇게 하지 오케이 세안언니 오른손으로 한 번 할 것 같아 됐어요? 하트? 됐어요? 아 역시 여기 안 해도 되죠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들었어 내 팔이 너무 조금 됐어 이렇게 있잖아 어 됐다 됐다 오 됐다 하트! 할렐루야 너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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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인대요 언니? 나 이상한데? 오늘 막방 기념으로 키워드를 준비해주셨는데 그 키워드를 뽑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한 번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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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이가 뽑을까? 나 다리 길어 길어, 길어, 길어 짱 길어, 짱 길어 힘 세긴데 제가 한 번 감으로 뽑아볼게요 네 이거 네, 그거 자, 올까요? 캣프리아! 캣프리아! 잘 뽑았어 이번에 오랜만에 뭐지? 백사인회 때 백명 처음 보는 뵙는 분들도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 활동하면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음악방송할 수 있어서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1목 수요일 못 봤잖아요? 계속 보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맞아 캣프리아니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한테는 필수가 됐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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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캣프리아니 그거였구나 그 키워드 주세요 아아아 캣프리아니에 대한 토크 엥? 주제한 거예요? 엥? 저번에 캣프리아니, 캣프리아니이구나 하고 그 매치 못했어요 아아 나 다음 거 뽑아도 돼요? 네 긴 거랑 짜는 거 있어 세 개라서 하나씩 버거 버거? 쉬울 수 있는데 휘몰아쳐? 휘몰아쳐? 휘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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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휘몰아쳤죠? 노래가 휘몰아쳤지 휘몰아쳐 휘몰아쳐 아니 나는 나는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무대를 했잖아요 나는 진짜 우리는 생방이었잖아 그래서 갈비뼈가 1절에 아픈 거예요 갈비뼈가 1절에 계속 너무 아파서 어떡하지 하면서 쪘는데 과거에 안 그랬어요 멤버들? 나는 괜찮아 과거에 캣플로 어떻게 했어? 아니 중간중간 찌우분들은 눈맞이 찌우면 돼요 채원이가 못하겠어 휘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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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휘몰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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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OnePlus 아 맞아 맞아 고민하지 마 때 부서졌거든 고민하지 마 미니 미니 맞아요 여기 뺐군요 이거가 파트 있는 사람만 하고 그냥 나머지는 다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바꿀 때 되게 힘들었는데 맞아 다들 헷갈려서 다들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완벽하게 잘 해놔서 너는 진짜 그때 콘텐츠 했어 약간 어? 우리 이거 해냈네? 약간 하기 전에 진짜 놀이기구 타기 전에 그 감정 출발한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맞아 처음엔 그랬어 처음엔 너무 재밌죠 첫 방 때 그랬어 엄청 무서웠어요 오 그때 난 오늘 좀 긴장했어 나도 오늘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딱 나오고 타라다니게 약했단 말이야 소리가 그래서 맞아 뒤에 있으니까 다행이겠다 싶었어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마저 읽을까요? 좋아요 과연 뭘까? 뭐지? 히어로 아이고 뭐야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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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히어로였잖아요 맞아 어땠어요? 히어로 지켜냈나요? 우리가 히어로였나요? 히어로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어로였나요 히어로 나는 히어로였어 다들 무슨 직업이었어 직업? 직업? 무슨 직업이야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가 아니야 빌런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캐플리안의 히어로가 조금 됐나? 그래도 항상 편지나 뭔가 이렇게 펜스에서 우리가 힘이 됐다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저희도 힘이 됐습니다 기분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캐플리안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했어요 맞아 아니 캐플리안이 히어로였어 오히려 우리의 히어로 오히려 빨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가 나는 저지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뭐예요? 어머니 그 댄스 스포츠 올까 우와 우와 어떻게 찍었을까 소원 소원 샤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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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보자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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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스테이크 되었습니다 그치 너무 예쁘다 하얀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감동 받았어요 너무 예뻐 우리가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죠 네 진짜요 몰랐죠 예상해 예상은 했어 이제 날 못생겼어? 어떻게 알았지? 스케줄이 있잖아 아 맞 아 맞다 오늘 생일 아니 나는 개인톱으로 보내주시길래 나보다 완전 완전 비공개인 줄 알았는데 아 크래밍스 일이라서 대박이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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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서프라이즈 이런 거였거든요 서프라이즈 근데 이거 케이크는 너무 서프라이즈 됐어 아 아니 고마워요 목기가 조금 귀여워 맞다 그니까 뭐지 냄새 좋아 언니 여기 봐야 돼 같이 찍어줘야지 예쁘세요 Happy Birthday 귀여워 Birthday Girl 귀여워 고마워 생일 축하해 오늘의 생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 다음 주 생일이죠? 응 24살? 응 24살 아 언니야 언니야 넌 근데 어느 년이면 스무사랑 언니 하루에 스무사랑 2달 되면은 스무사랑 4명이나 있어요 맞아요 3명이나 있어요 예 예 19살이야 빨리 서게 나도 온디다 이제 빨리 되고 싶어 저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답니다 아직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이 되고 싶다 일단 소외가 느껴 어떻게 있어요? 아니 똑같죠 똑같아 아니 제가 다연이를 처음으로 19살이었는데 벌써 21살이 아니 언니도 20살을 봤죠 맞아 다 똑같아 다연이 20살을 봤는데 맞아 예선은 벌써 고3이야? 어 말그런데 거의 시끄러운 사람처럼 안 보이네 그런 뜻이야 예선은 평생 고1이야 초등학생 같아 아니 중학생 같아 애기 같아 왜 점점 낮아져 뭐야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갖고 싶은 거 왜 알아요? 맞아 이랬는데 갑자기 막 프리미엄 프리미엄 쿠쿠콩에 리스트 보내요 리스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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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무거나 그러면 나 저는 갑자기 진짜 갚은 사람이 진짜 왜 해석 시켰어 유진 메리 미 오 예스 어? 예스? 오케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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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쫌 있다고 할때 우리 ınız 귀엽네 귀엽네 귀여운 자리가 제일 귀엽네요 사실 우리 마지막schule 셋 마지막schule 이 노래 들어도 들어보고 싶어요 응 뭔가 에너지를 뭔가 어땠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쓴 노래지만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느낌이 들었던 노래 맞아 맞아 완전 기범할텐데 응 뭔가 호흡을 완전 많이 주고받은 느낌? 응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활동 때보다 많은 분들을 본 기분이에요 맞아 아 새로운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맞아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하면서 되게 에너지 와 멋있다 맞아 콘테스트를 진짜 멋있어 전 히카루 엠카 때 비니 이렇게 하는데 맞아 첫방 때 모니터 하면서 히카루 이거야 맞아 맞아 내가 보고 싶었던 걸 이걸 진짜 멋있다 근데 히카루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히카루는 항상 겸손 맞아 öyle 예 예 역시 멋있어 근데 방송을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쉽다 맞아 그래도 다음에는 우리가 더 컴백되는 더 길게 더 많은 경로로 보실 수 있길까 우리 1년 동안 3컴백에 3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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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호 3컴백에 1컴백 2데비 1데비 2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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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데비 1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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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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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너무 다들 대단하다 맞아 에너지 있게 어떻게 그렇게 맨날 맨날 에너지가 넘쳐 진짜 대단하다 셰어팅 언니는 어땠어요? 뭐? 이번 컴백 이번 컴백 좀 아쉽네 아쉽네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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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막머니가 막머니가 준비가 못했어 어 그래서 아쉬워 어떻게 플레이냐 담아라 싫어도 큰일이 아쉬워 캡플레이냐 담아라 담아라 캡플레이냐 담아라 담아라 아쉬워 두키먼 탑 두키먼 탑 아 진짜 맛있어요 소정님 너무 너무 예쁘데요 어색하지 않나 아니 진짜 팀언니가 저한테 휘이 플래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휘이 플래시 이렇게 해요 너 앞머리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머리 있으니까 언니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나 오늘 다 물어봤어 영안도 어떻게 매일 그러면 저 여기 필수이고 여기 원래 앞머리도 짧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스프리를 진짜 계속 뿌려요 그래서 가끔 앞머리에 흰 눈이 내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벗겨져가지고 이거를 해도 그대로야? 네 이거를 해도 그대로야? 우와 신기해 만져봐도 돼 맞아 이렇게 해도 그대로 근데 나 약속했어 앞머리는 또 한 번 더 역시 팬들과 약모를 맘번이가 해야 돼 진짜 나 어떻게 노관지 못해 노관지 못해 노관지 못해 그래도 귀중 언니가 바빠지 못하고 떨린 거 아니야? 네 지방망정 그만 집중 집켰다 집켜볼게요 접니다 접니다 어쨌든 행복했습니다 최다즈 최다즈 메리윈이면 두 명이랑 같이 결혼을 시켰다는 소리 제가 세 명이서 결혼을 우리 두 명이랑 같이? 저 꽃뿌려주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국회를 찾을 줄 알았어 아니 여러분 고생했다고 캐플리안도 캐플리안도 고생했고 캐플리안도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 캐플리안도 고생했어요 고생 많았어 캐플리안도 활동이 끝나도 보여드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볼게 많습니다 팬분들은 활동 어떠셨어요? 캐플리안도 어떠셨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또 겨울이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기다리실 때 온다 추우셨을까봐 저희도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그리고 밥을 안 먹고 오늘 추워보라고 오늘 추워보라고 추웠어요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밥을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맞아 밥 먹어 힘들었어요? 네 잠시만 힘들었어요 그치 따라오느라 잠시만 장신주 하트 주세요 너도 빡세 보였어요 장신지가 하트 저요? 장신주에요 장신주 장신주 하트 주세요 장신주? 장신지? 장신지 아니 저기요 장신주요 잠시만 뭐야? 장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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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서 할말이 있대요 예서 할말이 있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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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굴이 받으려야 해요 할말이 있으세요 자 예서가 할말이 있다 준비 나 그냥 말하다가 사이에 낄려고 했던 것 같은데 캐플리안 사랑해 말하려고 했지 아 그러면 더 진실해 진실해 5 6 7 8 캐플리안 사랑한다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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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제 수능이잖아요 맞아 히엘이 어떻게 해 파이팅 저희가 뭐였냐면 계속 히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연은아 수능 다? 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다 해서 다음날 연은아 수능 다? 어 나 잘 모르겠어 같이 몰래? 그래서 근데 저도 약간 로망이 있었었던지라 보고 맞아 뭔가 안 보고 싶다 이러기보다 더 보고 어 나도 보고 싶다 했던 거여서 히엘랑 같이 써서 뭔가 하려고 저도 쌤이 말씀하자마자 바로 수능 보겠다 해서 좋아 좋아 보기로 했습니다 난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렸어요 더 나섰다 더 나섰다 저 웃겼어 아니 근데 아마 추울걸 뭔가 수능날은 추운 느낌이 있었어 맞아 그래서 저한테 예서가 도시락개 주기로 했어요 오오 아 맞다 까먹고 있었는데 아 맞다 둘이 같이 도시락통도 도시락통도 이미 다 샀었네 아니요 그거 피케나서 얘기 드려줘 나 진짜 나는 어디 꼈어? 언니 브라탕 그렇죠 예서야 언니 나는 안 해줬어 도시락 수능 때 언니 언니 나 몇살이었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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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몰라줄게 안 해 너 누구나 나 몇살이지? 언니가 19살이었을 때 10살 네 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10살 10살 왜 눈에 10살이요? 왜 눈에 10살이요? 베라 드라이 가는 아니 팬분들이 희애랑 저랑 수능을 보게 된다면 떡볶이 코트를 꼭 입어달라는 말이 귀엽겠다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핫팩 챙겨 나 핫팩 핫팩 챙겨 근데 나 떡볶이 코트가 없어 아 근데 수능날 교복이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는 수능날 교복 입지 않았나? 나 그냥 일상복 입었는데 교복 입어? 교복 입어 교복 네 나는 내가 딱 기억나는 게 난 호랑이티 입어 봤던 호랑이티를 입어 아 그니까 일상복 아 일상복 아 일상복 원래 교복 입지 않나 보통? 아닌가? 아니 교복을 입나요? 언니 중국 수능 봤어요 다들 일상복에 있는데 우리마다 무슨 학교에서 무슨 학교에서 야구 댄 가려고 쉬는 시험 오늘 학교 갔어요? 응 잘했어요? 아이구 댄스 약간 잘해 맞아 맞아 하지 않으면 대학에 어떻게 죽었어 그치 대학 다셨으니까 그치 멋있어 뭐튼 다 너무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기쁨이야 기쁨이 형 할 때가 되게 알 알차고 벅찼던 맞아요 맞아요 사랑해 행복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우리 윗플레시 남방이니까 윗플레시 보즈를 좋아할까? 이것도 너무 오랜만이야 이 보즈도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사이? 열? 오케이 어딨지? 아 우리 우리 맨날 단체만 있었으니까 개인으로 한 번씩 했을까? 뭐? 캡처 타임 자 니카로부터 하나 둘 셋 카메라 카메라가 옵니다 아 그렇게 하는거야 하나 둘 셋 그리고 유진언니 귀여워 하나 둘 셋 귀여워 그리고 다음 희애언니 하나 둘 셋 귀여워 유진언니 하나 둘 셋 영원씨 키스가 난가? 하나 둘 셋 귀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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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똥 조심 똥 머리 나의 똥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진하게 나온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넉 넉 걱정하지 말아요 맞방이라고 알았죠? 저희도 다시 돌아올 동안 시상식도 있고 시상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멤버들과 휴식길을 가지면 맞아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하자면 더욱 에너지 넘치는 케플라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사랑해요! 기대해주세요 또! I said what I need I need Love you! Love you! Love you! 케플라야 사랑해요 장나! 장나! 바이바이! 디아모! 마이 키타 마이 키타